뭐야? 지들끼리 싸우다 뒤지는 거야? 아니면 돈 먹다 뒤지는 거야? 뭐지? 푹! 아, 술 먹으러 온 애한테 한 거예요? 나한테 하는 줄 알았네 마지막 타고 나는 너망을 갔다가 동태 좀 살피고 가야겠다 아, 술 냄새 맡고 오는 거야? 우우우우! 하하! 브레인! 예! 이게 무슨 뿜뿜 여보여 다음 타자는 너다 왜 뭐야 아 나 걸린 줄 알았네 어머 좀비다 오크 좀비가 나타났다 에잉 이 여자는 뭐지 어머 여자 겁탈하라 어 얼마나 오크한테 겁탈을 당했으면 이럴까 이렇게 여자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왜 네 놈이라는거지 뭐지 얘네 둘이 뭐 다른 존재인데 왜 자꾸 같이 다니는거야 자 임무선공 어빌리티는 어디다 써야 할까요 자 일단 육 300이 있으니까 어차피 팔도 할거고 당검도 할거니까 다 찍어주고 포커스 업 해주고 어빌리티에서 독 뭐야 독이 나왔네 이거 어빌리티 포인트 아 파워가 부족하다 퀘스트를 깨야지 파워를 얻는건가 주요임무를 수행을 하다보면 주요임무를 수행을 하다보면 해제되는거고 이것들은 이런 그러면 나는 순찰자를 이용해서 다음 어빌리티를 찍고 야 룬 하나가 더 생겼죠 근데 아직 여기에 찍을만한게 없어 일단 보스 사냥을 하면서 넣은걸로 할게요 이런거 아직 내가 보스를 많이 안사냥했나? 왜케 없지? 없나비요? 다음 보스를 다 잡아줘서 쳐야될거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메인 퀘스트 산산이 부서진 기억 이거나 하러가죠 아냐 이건 돌아가는 길이잖아 다시 야 이런곳에서 유물도 찾을수있어? 호미날 R버튼을 이용해서 기억 포인트를 찾아내라 찾았는데? 왜 귀찮은 것들은? 뭐지? 아 이렇게 찾아내는 거구나 개논 스키 뭐야 한 거요? 난 아무것도 안 했는디? 갑자기 깨졌네 어머 타겟은 너다 니놈의 기억은 내꺼다 얘 아는 게 없나? 어? 얘도 아는 게 있네? 어어 약점은 모르지만 위치는 안다 이런 좋은 게 있나 애들 한 마리씩 다 잡아갖고 적춰야 될 것 같은데? 자 골룸 이 생명체는 자신이 빛나는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망령에게 이끌리는군 당신의 운명이 그와 엮여있는 것 갓소 뭐 갑자기 하오체야 골룸 아저씨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? 골룸 아저씨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? 갑자기 골룸한테 버라 다 씨부리는디 브라이트 마이틀 고놈의 브라이트 마이틀 씨 잠시만 제목이 선산이 부서진 기억이라는 거는 기억을 찾게 해주는 거야?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로 완전히 기억을 박살내버리는 거야? 네 왠지 이 캐스트를 하면은 뭔가 스킬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골룸 자 골룸을 따라가시오 원래 오크들은 없어내가게 독처럼 생겼다 거의 캐릭터가 합체되니까 뭔가 이상한데 빨리 가면 안 돼 아 어디로 가? 궁수를 죽이세요 궁수는 난 나의 밥 얌 도대체 어디로 가는건데? 도대체 어디로 가는건데? 아니 이럴거면은 미리미리 잡으라 하던가 염병이다 임마 구호라니 잡고 저기요 같이가요 혼자 가면 어떡해요 가는 길에 체력도 회복해주고 야, 그렇게 노래 부르면 안 걸리나? 어? 걸릴 것 같은데? 이게 무슨 뭐 트윙클 트윙클 이럴 스타일도 아니고 뭐 이씨 자, 유령의 유물을 찾으세요 어? 잠깐만, 왜 저기 탑이 있지? 아, 여기 내가 왔던데인데? 야, 거길 돌아오냐? 이런 이씨 아이씨, 내껄려 어? 뭔가 자꾸 렉이 걸려 딴딴 따라라라란 어? 왜? 여긴가? 자, 디적디적 해서 어? 잠깐만, 이거 이거 그 궁수 엘프, 엘프 군주가 착용하고 있던 스 아미라드 아니야? 아닌데? 맞는데? 아, 옆, 옆에 내가 쓰는 거 있는 건가? 엥? 레골라스? 은 아닐 테고 뭐야, 이 망치는 에잉? 내 보물 내놔 거의 골룸이 그냥 예, 방... 꿈이 아니라죠 고대 타워에서 그를 위해 기다린다? 고대 타워에서 그를 위해 기다린다? 뭐라는 거야, 자꾸? 어이, 야우 뭐야, 갑자기 골룸불이 나와? 꿀 우와, 야, 이거 너무 하는데? 망령의 빛 X, A를 눌러 망령의 빛을 사용하세요! 망령의 빛 굴드를 좁혀라 얍! 아, 이거 무, 무한 물량 아니야, 이거? 어이? 아, 체력 없어! 아, 체력 없다고! 아니, 뭐 체력할 수 있는 뭐 치룩... 뭐야, 약초 같은 것도 좀 있어주지, 씨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라는 거야? 어쩌라는 거야? 어쩌라는 거야? 어휴, 이 새끼야 아휴, 죽을 뻔했네 이좋도 없죠 搭收看 다는 이좋은 이좋이 왕과 이 Kubernetes 에이 아휴, poder sustainable 馬 저렇게 이좋이 오빹 köt propor Wood bats 洁 иков 가까운 퀘스트를 하나 먼저 하러 가야죠 어 미안해 x3 오지마 x3 오지마 x3 오지마! 오지마! 허어어! 허어어! 걸어봐나 살려라! 걸어봐나 살려라! 오오메 곧 골로 갈뻔했네 자 이 다음 퀘스트 자 높은 자리를 향하여 잠만 얘 개 아니야? 얘 나한테 그거 딜 아닌데 얘는? 아 얘구나 나랑 딜 해갖고 한자리 높아지네 뭐야 뭐야 거 개나쁜놈 아녀? 자기가 졌다고 지금 칼빵 날리는거 아녀 거의 헷 퀘스트 utto 이즈 깜짝 여정의 화살을 근데 희한한건 빨리 죽이면 되지 뭐 3분동안이나 잊으라는거야? 참 희한한 논리여 이거 3분내에 공수를 처단을 하고 지켜서 조사버리면 으응 암살이야 으응 또 암살이야? 어 잠만 잠만 나 잘못하다 들킬 뻔했어 이 게임은 참 희한하게 버그가 있는건가? 개놈식끼야 어빌리포인트 획득 찍을만한게 이거밖에 없네 콤보가 계속 찍어야지 까꿍 펀치 망령의 섬광 미안해 어? 어? 얘 개 아니야? 아 방금 활로죽이라는거였어? 몰랐어요 나는 어쩌다보니 하다보니 그만 나는 칼을 안쓰고 아 뭐야 희한하게 활같은걸 잘 안써 게임을 하면서 내가 죽이는줄 알았지? 죽일거야 죽일거라오 헛! 쳇! 헛! 처형 빠샤아아 조아쌍 사우드 개잘액 사우는 개잘액 조아쌍 사우는 개잘액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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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렉 걸려라 아유 씨 게임을 하면서 자꾸 렉이 걸리면 뭐 하자는거야 이.. 뭐하는 게임이야 이.. 미시키야 감사합니다.